안녕하세요 지역사업본부장 김일입니다. 올해 지역사업본부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입니다. 첫째 실관콘텐츠산업 혁신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다양한 실관콘텐츠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 집중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기반 융복합 콘텐츠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실관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콘텐츠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별 거점기관 주도로 자생력을 갖춘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콘텐츠산업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올해 실관콘텐츠 사업을 3대 키워드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제작지원 대폭 강화입니다. 올해는 기존 제작지원사업 이외에 AI, 5G 관련 제작지원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약 1.6배 수준인 총액 162억 원을 제작지원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과제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실감인프라 육통 확대입니다. 상용화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콘텐츠기업을 위해 유통플랫폼 연계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산에 있는 뉴 콘텐츠 센터를 확장하여 더 많은 실관콘텐츠 초기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관콘텐츠의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드림전도 올해부터는 상상 누림터로 이름을 바꾸어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광화시대입니다. 광화시대는 5G 실감 콘텐츠를 통해 광화문 일대의 시간과 공간, 인간을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광화시대로 그려질 광화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광화시대는 5G 실감입니다. 광화시대는 5G 실감입니다. 광화시대는 5G 실감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주도 비자림이 불어오는 바람, 동해의 아름다운 일출 풍광과 같이 대한민국의 자연을 활용한 영상과 사운드가 시민들을 편안한 영상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광화인은 광화시대를 안내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머싱러닝 AI를 기반으로 한 실감형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광화문 일대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궁금해하는 역사적 지식과 정보가 홀로그램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광화 전차는 고해상도 다면 파노라마가 구현되는 어트랙션입니다. 미래의 트램처럼 생긴 광화 전차에 올라타면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체험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광화 담은 광화문 일대를 관람객들이 직접 누비며 숨겨진 이야기를 찾고 미니게임을 즐기는 위치 기반 AR 미션 투어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외벽의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선보일 광화 풍류는 버스캔부터 K-POP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5G로 연결하는 가상의 공연 플랫폼입니다. 광화수는 광화문 일대에 조성되는 빅데이터 기반 공공조육물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온 세계 인류를 위한 고민을 던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생각과 지혜가 모여 미디어 아트로 구현됩니다. 광화벽화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에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고혜상도 미디어 아트와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일 것입니다. 이어서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3개 제작지원 사업의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은 중소 콘텐츠 기업 즉 법인입니다. 공고는 올해 2, 3월 중에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산출물은 광화시대의 대국민 향유 목적으로 지속활용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지원금 최대 한도를 늘려서 각 사업별 한도 내에 과제에 필요한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신청하신 지원금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발표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달라지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 총액 83억원의 대규모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국내외 실감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물론 소액, 소규모의 프로젝트도 지원이 가능하고 총액 내에서 우수한 과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연계 콘텐츠 확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콘텐츠 창작 및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창작물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3억원이고 지원 한도는 10억원입니다. 앞선 제작지원과 동일하게 10억 내에서 과제에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핵심 IP 활용 5G 실감 서비스 개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콘텐츠 IP를 활용하여 5G 환경에서 구현되는 위치 기반 융합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예산 총액은 36억원이며 지원금 한도는 10억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실감 콘텐츠 기업 지원 인프라 운영 사업입니다. 일산 빈마루 방송 지원 센터에 있는 뉴 콘텐츠 센터는 5년 미만의 실감 콘텐츠 기업의 입주 공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입주 공간, 임대료, 입주 지원금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사무기기, 테스트베드, 스튜디오 등 인프라 지원과 IR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 콘텐츠 센터는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신규 입주 기업 모집은 하반기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실감 콘텐츠 사업화 지원입니다. 제작한 실감 콘텐츠의 상용화 판매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OTT나 앱마켓, 전시공간과 같은 플랫폼과 연계해서 해당 플랫폼에 지원 기업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한 런칭이 아닌 해당 유통 플랫폼을 통해 실감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제작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공고는 3, 4월경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실감 콘텐츠 제작 기업과 프로젝트 운영 위탁사를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해외마켓 참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또는 감소 상황을 본 후에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실감 체험존 상상 드림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드림존으로 불렀던 사업인데요. 일반인에 비해 다양한 체험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감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체험을 안겨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을 통해서 경남미량, 충북 청주, 광주광역시, 경기오산 네 곳에 상상 누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네 곳에 상상 누림터를 운영하고 신규로 상상 누림터를 조성할 위탁사업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위탁사업 공고는 3, 4월 중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지역 콘텐츠 사업 3대 키워드입니다. 첫째, 인프라 활용 질적 성장입니다. 작년까지 구축된 콘텐츠 인프라 52개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프라 구축도 계속하겠지만 이보다 게임, 음악, 방송, 캐릭터 등 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실감 콘텐츠 등 대표적인 성공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작년 지역진흥원을 통해 42개의 지역특화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올해에는 지역 상황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실제 사업화가 이루어지도록 콘진흥원 차원에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콘텐츠의 성공 모델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지역거점 강화입니다. 작년에 최초로 시행한 거점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거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콘텐츠 기업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성공 종장기 로드맵을 지역별로 수립한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사업입니다. 전남, 전북, 경남, 대구, 인천, 충남에서 6개의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울산, 대전, 포항은 올해 7월경 개소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총 114억 원 예산이 지역기업육성센터에 지원됩니다. 이 예산을 통해 지역 콘텐츠 기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역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3년에서 7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지원되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작지원 사업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제작된 콘텐츠에 국내외 유통을 위한 마케팅 지원도 지원이 되며 세부 자격요건비 지원 내용은 지역기업육성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코리아 랩 사업입니다. 전남, 전북, 경남, 대구, 인천, 충남, 강원 등 15개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올해에는 총 119억 원 예산이 콘텐츠 코리아 랩에 지원이 됩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지역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기업의 필요한 사업을 지역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작자 또는 창업 초기 기업이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랩 회원에 가입하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음향 장비 등 시설과 장비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창작 지원금을 천만원에서 오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도 지원이 되며 세부 자격요건과 지원 내용은 지역별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센터 사업입니다. 전남, 전북, 경기, 대구, 충남, 충북, 경북, 광주, 부산, 대전 등에서 10개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올해 총 180억 원 예산이 지역 글로벌 게임 센터에 지원됩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에 소재한 게임 기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역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을 위한 입주 공간을 제공 받으실 수 있고요. 게임 개발에 필요한 지원금은 5천만원에서 2억원 범위입니다. 게임 개발에 필요한 단기, 중기, 교육 과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제작이 된 게임의 유통과 수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 또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 자격요건과 지원 내용은 지역별 글로벌 게임 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전남, 전북, 경기, 대구, 충남, 충북, 경북, 광주, 부산, 대전 등에서 16개 지역 거점기관을 통해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에는 총 63억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3월에서 4월 사이에 지역 거점기관을 통해 공모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콘텐츠 장르가 지원 대상입니다.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실감 콘텐츠 등 과제당 지원금은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 사이입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미디어 파사드 등 실감형 콘텐츠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지원 조건과 내용이 다소 다름으로 세부 자격요건과 지원 내용은 지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넥스트 콘텐츠 페어입니다. 지역의 우수 콘텐츠를 발굴 홍보하도록 지자체와 협업 추진하는 넥스트 콘텐츠 페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만 올해에는 11월경 개최할 계획입니다. 16개의 지역 거점기관을 통해 행사 개최 지역을 2월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총 9억원 예상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콘텐츠, 전시, 비지매칭, 지역 캐릭터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열 것입니다. 지역 우수한 콘텐츠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투자자 피측 연계, 홍보물 제작, 국내외 바이오와의 연계 등을 시행해서 지역 우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기업과 유명 IP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근무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문화산업기관입니다. 여기서 서울시 지역은 제외입니다. 지원금액은 6,900만원입니다.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할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2년부터 24년까지 지자체 자본보조로 109억 8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 지역기업들이 이 장소를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스토리 창작 지원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콘텐츠 콜의 랩 중 5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시기는 2월 예정입니다. 총 5억 5천만원의 예산이 5개 기간에 배정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작가나 창작자들이 스토리 발굴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 창작자 양성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운영이 됩니다. 기존에 발굴된 스토리에 단계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우수지역 스토리 스토리움 연계 홍보 지원도 진행이 됩니다. 각 지역별로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지역 콘텐츠 코리아 랩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가능하십니다.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대전, 광주, 부산을 제외한 신규 지역을 2개 선정해서 각각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2년에는 각 18억 원이 지원이 돼서 지역당 총 30억 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1월 말에 공고될 예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부산, 광주, 대전 경기장에서 지역 e스포츠 리그가 운영되도록 각 2억 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역공공 캐릭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지역공공 캐릭터 중 우수 캐릭터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우리 동네 캐릭터 축제가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수행할 위탁사를 3월에 공모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우리 동네 캐릭터 축제를 통해서 지역공공 캐릭터 홍보관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역대 그리고 올해 수상작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후속사업화도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창작소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각 지역 거점기관 15개를 통해서 지원되는 음악창작소에 18억 원 예상이 배정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강원, 울산, 세종, 제주에서 음악창작소가 운영 중입니다. 경북과 인천은 현재 구축 중이어서 올해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뮤지션을 대상으로 음방과 음원 컨텐츠 제작 지원사업, 자체공연, 기획공연 등을 지원합니다.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특강 교육 등이 지원이 되고요. 공연장, 녹음실, 작업실 등 시설과 장비 대관도 지원됩니다. 지원 규모와 예산은 지역음악창작소별로 차이가 있으니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역사업본부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모쪼록 준비하고 계획하신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준비하고 계획하신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계획하신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계획하신 사업들이 있습니다.